진? 진? 진은 라인전이 힘드니까 포션으로 라인전을 버티겠다는 픽이거든요? 어쨌든 받쳐주는 픽이죠 진 정통적으로 다른 원거리 딜러를 했을 때는 라인전이 조금 더 힘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약간 좀 피해가겠다는 식으로 보여요 진... 근데 이렇게 되면 세주 50이 잘 컸을 때 저지력이 좀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 상대 원대인이 위협적이지 않다 보니까 세주 50이 조금만 풀리면 진짜 동문원에서 뛰쳐나온 친구들처럼 엄청 날뛰 수 있거든요? 그래도 진짜 목줄이 풀린듯이 날아다닐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젠지 같은 경우에는 뱀픽이 정말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광동프릭스는 바텀 쪽에서 조금 꼬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픽의 의미를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5공 상대로 와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예측을 해서 지우는 플레이 또 벽 넘어서 오는가 봐 그러니까 젠지가 한 번 수를 더 읽은 거죠 광동프릭스 입장에서는 5공이네 5공이 좋아하는 거 레드 먹고 카운터 정글인 벽 넘어서 오는 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와드를 썼지만 젠지는 그걸 알고 오히려 역으로 지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또한 너시인의 스노우볼이겠죠? 그래서 하나 더 쓰게 됐습니다 대응이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래도 상대가 좀 모를 만한 타이밍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한 개인기는 가급적 빠른 타이밍 네 2분 다 제거에요 상대 타이밍은 위험한데요 이게 따라가서 골골 기간 recruiting 또한 디노테 딸리기 직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은 질러났는데 이제 1열로 써서 사로! 오히려 라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냥 매우 개질주까지 쓰면서 딜을 하는 게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상대 오공이 탑에 있는 게 확정적이었거든요. 버티기 위해서 나온 픽이라서 그걸 돌려 말씀드리면 저 무난하게 잘 크고 있는 세주환이 오공 누가 잡을 거냐. 화살이 완벽이네요! 아니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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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테디 보니까 좀 잘 쏘던데? 나도 빠질 수 없지. 지금 기둥이었어요, 지금. 그렇죠. 화살 제대로 한 번 거의 딱 한 번 쏜 거 같은데 이렇게 맞습니까? 10분 내내 아리만은 지난번에 오! 감탄 쌌어요! 반격. 뭐 여주 없고. 레나타가 둘. 어! 레나타! 리헨즈 업! 아! 따라가는데?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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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고가 마무리했나요? 맞대! 맞대! 막아줘! 막아줘! 아! 근데 이거 못 부렸습니다. 근데 이게 부활이 안 됐으니까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미 불행이에요. 교환된 거 자체가 레이터가 바텀을 다 집어넣었잖아요. 아! 그렇군요! 와! 룰라이 이렇게 어떤 거예요? 어! 여기다 각을 좁혀가지고 야! 야! 이게 이게 또 벽은 많이 지나가게 되면요 위치 파악이 좀 어려워지거든요. 아! 그렇죠! 나름 아리가 여우굴로 이동? 나 이쪽으로 한 번 쏠게, 이쪽으로 얘들아. 보이면 한 번 더. 일로 쐈다, 일로 쐈다. 맞은 거 같은데, 웬만하면? 맞다. 야! 아! 진짜 어렵다. 하하하하 누군가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군요. 전력 풀면서 상대를 불러내고 사일러스가 지금 숨어있어요. 자! 기인 우구요! 기인이 뭔가 싸우면 여길 때 왜요? 아! 그럼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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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동 프리스! 광동 프리스! 자, 이거 조금 더 조금 더 안 되나요? 테디 테디 테디! 그래도 이 정도는 대박 됐거든요. 0까지 이어지면 광동 프리스 진짜 이제 크게 됩니다. 맞습니다. 3명! 분도 풀리게 진짜로 잡아 냈고요. 용 카트! 구요할 만한 것 같아요. 거의 그때 3포인트라는 말씀도 하셨었고요. 광동 쪽으로 말씀드리면 오, 여기 와! 이게 적당해! 와, 이런 각을 또 보세요. 맞습니다. 악수하자면 잡았어요. 그렇지 않고 악수하면 넣어야 될 거예요. 저렇게 다 보면 악력이 너무... 그렇죠? 악수가... 이게 무슨 수갑도 아니고 이거는? 체포해버렸어요. 자, 초비 베이투가 1대1! 약간 그냥 그리고 소모전 하고 싶은 거 맞죠? 본인이 어그로 빼면서 미드에 힘 줘라. 바텀도 지금 밀고 있습니다. 오, 타워 날리는군요! 도란이 혼자서! 결국은 빡빡한 게임에서 한 명의 공백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와도 민이 날은 상태입니다. 오, 근데 각탈도 뺐고요. 그래도 와요. 난 죽고! 어? 어? 진짜 이게 안 죽어요? 리액트예요? 저게 안 죽네요. 그러면 바로 미드로 전환해서 광동 픽스 미드 1차라도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아, 미드라도! 근데 문제도 초비가 필로! 초비가! 나를 뚫어봐라! 나를 뚫어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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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화살이 달리 올 수 있기라! 네, 이렇게 젠지가 뭉개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젠지가 뭉개는 겁니다. 네, 이는 앞서 썼으니까. 어, 이거 HAC에서 룰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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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이게... 자, 덤데룰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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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그러면! 어, 근데 욕두구리 이동을 합니다, 광동! 아, 이게 뻔하게 싸우면 안됩니다. 기에고는 가렌의 성이 일단 진화했어요. 네, 나루군 빼었구요! 세조안이 합류! 결국엔 나루와 아리라칸이... 오우! 분노, 분노, 분노 유발! 일부러 분노 유발! 그리고 메가다른대! 네, 환하게 만든 다음에 오케이, 다음 회 다시 가자! 환불! 무한사격 가고 있습니다! 네, 매우가 큰 힘이 없었구요! 자, 그리고 나루 이제 분노 빠지니까 치자 치자 치자! 야, 나루 주변 간다! 그리고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했구요! 자, 비에고! 엘리비! 엘리비 보여주나요? 네, 비에고 궁 돌았어요! 네, 그래서 휠이 아까 빠졌구요! 이제 이동기 있습니다! 네! 피로죽! 피로죽이나봐! 아! 자, 그리고 싸움! 네, 싸움! 네, 싸움! 네, 싸움! 와! 오케~~ 아니, 맞다! 오케~~ 오케~~ 아니, 상승을 더 보탰는데요, 이거는? 네! 와, 기가이시니! 도망갔구요! 와, 나 진짜 이것만 보고 있었어! 하하하하하 혀! 혀! 나, 진짜 이것만 보고 있었어! 하하하핰 아하하하 안 돼! 엘린! 도입 시인거시! 진짜 그 탈출했어요 동물원에서!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9시 6시 남았어요! 어디있어? 동물원 탈출! 타보가 몇 개 됐는데? 이거 게임 끝나겠는데요? 주민들 초피사? 어 이거... 사냥용 역청으로 정리가 안 됩니다 지금은! 아 그렇군요! 그리고 랜하 특강이 들어가면서 와 젠지에 군내버리는That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 가라! 와 쌍둥이 타워를 두개 날리면 바람 먼저 들어가고 타워를 뒤에 깹니다 내 끝 깨면 따로 칠깨! 나르 나르 먼저 갈게? 나르 갈거야 나르 아래!!! 아래 잡았고 자 끼러가자 끼러가자 계속 가 계속 가 나이스 더 더 더 더 어 뭐야 자 2 1초 끝났네 끝 잡 너 4타 조심 뭐임 이거? 할 게 없음 아니 뭐 그냥 다 끝내버리네 지들끼리 근데 제허기 아무것도 안 하긴 했다 나 살 게 없음 기회고 노플이었던 것 같아 딘도 노플일 거야 죽어 이 자식아 나 살려줘 자 W줄게 근데 이거 나 미드 공 맞힌 것만으로도 2인분 아닐까? 아 네 생각보다 못 땄다 나를 더 땄어야 된다 약간 서로의 할 말을 하는 것 같은 서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냥 맞춘 거 2인분 인정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피넛은 탑 조금 더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고 있고요 그냥 흔한 피시멍 광경이 아닌가요? 네 그렇죠 친구들끼리 이제 5인랭 하는 그런 느낌으로 자 그만큼 이렇게 승리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데이터상으로 보면 또 이렇게 됐네요 빨간 점이 하나도 없네요 와 그리고 룰러도 결국엔 딜 많이 넣었고요 도랑과 피넛 이 동물 친구들이 날뛰면서 초위에 레리워트가 벽에 꽝! 방역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모든 바람을 엑상으로는 악기가 무언가 없 HERE , determinant